남성경분들이 질레벨 마치고 다시 그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교회가 합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화기가 여기저기 있던 것들을 한번데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. 진짜 우리 어마어마한 수화기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봤죠? 영역들이 다 썼죠? 우리 맨날 수화기 우리가 사는 것과 영역들이 다 썼고 가고 참맛아 네가 이것뿐만 해야지 창고 안에도 어마어마한 창고 여기 안에도 보세요 지금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대비를 했고 많은 분들이 그 후원을 해 주신 것들 대비 많이 씁니다. 정말 이거 하나하나에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교회가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소화기 많아요. 여기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도 진짜 어마어마한 소화기가 많습니다. 아마 소방소보다 소방소보다 여기가 소화기가 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. 아마 소방소에도 이렇게 많은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을걸요?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화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영역들이 들어올까봐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소화기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한 곳으로 집을 모이고 있고 그곳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지금 모아 놓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보면 지금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헬멧부터 시작해서 안전모라고 그러죠. 이런 자료에 있는 것들이 다 안전모입니다. 안전모. 한번 보십시오. 안전모가 여기 안에 들어있고 이곳에도 이렇게 소화기가 곳곳에 지금 소화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곳곳에 이렇게 소화기가 있어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을 후원으로 해줬기 때문에 제가 얼마전에 불임자를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실수로 소화기나 빵 썰 뻔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